팔자입니다. 그리드위드죠. 국가사당이죠. 비례 8,500주 청약했는데 청약이 7주만 배정이 됐죠. 참고로 균등은 70% 확률이었고요. 비례는 8,500주 청약했을 때 7.46이죠. 막판에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7.7위였는데 7.46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비례 8,500주 7주밖에 배정이 안됐고 하기는 어플에서 청약 내역 취소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 내역 취소를 찾으면 되고요. 거기서 그리드위드 청약 상세 내역을 누르면 8,500주 청약에 비례가 7주 됐고 균등은 1주 돼서 8주 됐다. 배정 금액은 32만원이고 수수료 2천원 있고요. 상장일은 14일이고요. 참고로 시프트업이죠. 게임 관련 주고 6월에 가장 공모 규모가 큰 종목인데 청약 일정이 7월 2일, 3일로 미뤄졌습니다. 7월 2일, 3일이면은 다행히 하요일, 수요일이네요. 그래도 아직 6월에 종목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죠. 게임 관련 주들이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분위기 전환이 될지는 혹시나 8,500주 청약한 분들 중에 비례 8주 배정된 분 있나요? 안됐을 것 같은데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